그래서 라이트룸은 좀 더 여러가지 파일들을 효과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 만들어 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 프로그램에 대한 과정은 요 순서대로 진행되는 게 맞아요 라이브러리가 하는 역할은 아까 얘기한 대로 고르는 과정이에요 어떤 필름을 뽑을지 어떤 거를 버릴지 선택하는 과정이고 그런 것들을 위한 여러 툴이 존재해요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여기다가 뭐 이렇게 별표 달아서 얘는 별 넷 얘는 별 셋 이렇게 달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스탁이라고 해가지고 두 개 묶을 수도 있어요 얘네는 같은 놈 얘네는 같은 놈 그 다음에 그걸 해서 한 프로젝트에 집어넣을 수도 있고요 앨범이라고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정리를 한 앨범을 만들 수도 있어요 이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라이 라이트룸이 하는 역할 중에 하나 포토샵은 이런거 없죠 포토샵은 뭐예요 그냥 하나 띄우는 거에요 이미지 하나 띄워 놓고 시작하죠 로우 파일 부르면 어떻게 되요 얘가 떠요 카메라 로우 11.2.1 이건 뭐냐면 포토샵 이지만 실제로는 포토샵 별도로 붙어 있는 플러그인 프로그램이에요 두 개는 상당히 독립적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재밌게도 여기서 조정한 다음에 포토샵으로 넘기면 나중에 다시 조정하고 싶으면 다시 나오는 수밖에 없어요 포토샵 밖으로 그래서 상당히 불편한 방법 중에 하나긴 해요 하지만 이미지 하나하나를 컨트롤 하는 것은 얘가 포토샵에서 결국엔 손을 대야 될 거니까 얘를 더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실제로 여기 쓰는 모든 옵션들은 뭐 여기 보면은 뭐 이렇게 조절하는 여러가지 것들 있죠 요게 아까 라이트룸에도 거의 동일하게 있어요 툴의 모양만 다르지 대부분 툴이 마찬가지요 캡쳐온 써보신 분들도 알 거에요 기본적으로 툴 자체의 개념은 같아요 쓰는 방법이 다르지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뭐 삼각형을 움직여야 된다 그러면 캡쳐온 에서 이렇게 커브 곡선이 이렇게 따라 움직이죠 모양 인풋하고 아웃풋이 보이게 그런 것들은 후발 주자니까 뭐라도 좀 바꿔보려고 애쓰고 여러가지 것들을 바꿔놓은 것 뿐이에요 기본적인 틀은 여기서 움직여요 자 여러분들이 찍었을 때 그 데이터를 프린트를 위해서 조정을 해야 되는게 우리의 목적이죠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프린트를 위한 조정 목적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모니터에서 보고 모니터에서 확인한 것을 모니터에서 공유한다 그러면 굳이 이런 조정이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눈으로 믿으시면 되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지가 않은 일이 발생을 하죠 자 집에서 지금 노트북을 다 가져오셨네요 노트북 말고 데스크탑을 쓰고 있다 사진 작업을 주로 데스크탑에서 한다 사진 작업을 주로 노트북에서 한다 노트북에서 하는데 모니터를 별도로 쓴다 어 노트북에 쓴 모니터를 안 써요 이야 노트북에 모니터를 너무 신뢰하시네 노트북 어디꺼 많이 써요 뭐 여기 뭐 애플도 있고 삼성도 보이고 또 뭐 있죠 어 이건 뭐에요 이거는 어 이건 이 마크는 유명한 마크인데 또 lg 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화면에서 믿을 수 있는 것에 범위를 정하셔야 되요 왜냐하면 모니터는 항상 일정하게 똑같은 결과물을 보여주지 않아요 여러 모니터를 보시면 알겠지만 각각의 색깔이 다 다를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모니터를 신뢰할지에 대한 고민을 먼저 해 보셔야 돼요 그런데 이 문제는 솔직히 얘기하면 취향의 문제예요 퀄러티의 문제도 존재하지만 취향의 문제가 훨씬 더 많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음악을 들을 때 뭐 인켈 스피커를 쓰느냐 아니면 뭐 하만가돈을 쓰느냐 아니면 뭐 보스를 쓰느냐 근데 사람마다 들어보면 다 좋다는 게 따로 있죠 보스 좋아 난 하만가돈이 좋아 난 난 그런 거 싫어 뭐 나는 뭐 타노이가 좋아 마찬가지예요 모니터도 사람 눈으로 보는 거다 보니까 아날로그 정보로 변환돼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의 취향의 문제가 존재해요 그런데 그러면 문제가 하나 생기죠 내가 즐기는 사람이라면 전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그냥 모니터 보고 끝나는 거라면 상관이 없어 근데 내가 모니터를 통해서 뭔가 생산을 하고 뭔가 이미지를 만들어서 그걸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싶다면 이제부터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내가 보고 있는 것을 남한테 전달했을 때 그 사람도 동일하게 볼 거라는 믿음이 있어야만 작업이 가능해지는 거죠 그래서 좋은 모니터 좋은 모니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좋은 모니터라는 거에 기준은 뭐냐면 스피커랑 마찬가지예요 스피커도 스튜디오에서 녹음실에서 녹음하는 용으로 사용하는 스피커가 있어요 그 스피커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름도 비슷하게 모니터 스피커라고 불러요 왜 사운드의 넓은 대역을 고르게 잘 표현하는 니 취향이고 나발이고 이런 건 모르고 고르게 표준적인 정보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아주 그냥 뭐라고 하죠 클리어한 그런 모니터들을 모니터 스피커들을 사용해요 마찬가지로 모니터도 그런 기준점이 있어야 작업하기가 좀 더 편리해져요 그래서 좋은 모니터에 대한 얘기들을 하는 거고 모니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좋은 모니터가 없다 그럼 최소한 내 모니터가 어떤 상태인지는 파악하고 있어야만 내 모니터에서 보여지는 게 나중에 어떤 결과물이 나올지를 예측할 수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지금 쓰고 있는 애플 애플에 나온 것들 나머지 것들은 너무 베리에이션이 많아서 선택하기가 조금 힘든데요 애플에 나오는 노트북 중에서 USB-C 타입이 꽂혀 있는 맥북이나 맥북 프로 있죠 얘네들은 DCI-P3가 기본으로 되어 있어요 기본 표준 색공간이 이거는 조금 복잡한 CMS지만 예를 들면 그냥 규격이라고 생각해요 표준이라고 생각해요 예전에는 sRGB를 표준으로 썼는데 최근에 동영상이 중요하면서 DCI-P3로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무슨, 이게 뭔데? 그게 뭐가 중요한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맥북에서 컨트롤한 이미지를 옛날 모니터에서 갖다 놓고 보면 세츄레이션이 열나 샤이샤이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본 대로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그 모니터에서 작업한 데이터를 핸드폰으로 봤을 때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예를 들면 핸드폰에서 요즘 가장 많이 쓰는 뭐, 뭐, 뭐죠? OLED, OLED 액정을 사용하는 애들 있죠 얘네들 중에서 색공간이 최적화되어 있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대다수의 핸드폰에는 기본적으로 색온도도 상당히 높고요 첫 번째는 색온도가 높아요 왜 높으냐면 햇빛에 나가서 봤을 때 노랗게 보이지 않게 하려고 색온도를 높여 놨어요 처음에 그래서 오줌 액정이니 너무 말이 많아서 사람들이 사람 눈에 좀 더 짠하고 보기 좋은 게 청색조에 높은, 높은 색온도다 보니까 그쪽에 세팅이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보여줄 때 어떻게 보여줄지 추정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도구들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모니터를 가지고, 핸드폰에서 이렇게 보이겠지, 저기선 저렇게 보이겠지 라고 미리 시뮬레이션 해 보는 게 바로 모니터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조금 빠졌는데, 왜 모니터의 역할을 말씀드리냐면 이 작업을 할 때 믿을 수 있는 단 한 가지는 여러분의 눈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눈으로 봐서 보기 좋은 사진을 만드는 게 목적이잖아요 어떤 작가도 어떤 누구도 저거를 스포이드로 찍어서 수치가 얼마고 뭐가 얼마니까 이거는 좋아 라고 결정 내리고 하지 않아요 보고 나서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느낌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모니터가 정확하게 보여주는 색깔을 기초로 해서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분 좋게 되어 여기 프로젝터가 너무 짱짱해요 물론 좀 미리 와서 칼리브레이션을 맞출까 했는데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될 만큼 아주 짱짱해요 그래서 별로 고민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로우 파일 컨버팅 할 때 이 컨버팅에 대한 내용은 원래 생각이 없었어요 다 만들어져 있으면 저는 그냥 프린팅만 하려고 몇 가지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와서 상황이 좀 바뀌다 보니까 좀 변경이 된 거예요 좀 이해를 해 주세요 로우 파일 컨버팅 할 때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거 뭐 신경 쓰세요? 뭐 신경 쓰세요? 로우 파일 컨버팅 해 보셨어요? 로우 파일 컨버팅 해 봤다 안 해봤다 안 해봤다 이게 뭔지 모른다 로우 파일 컨버팅 할 때 제일 먼저 뭐 신경 쓰세요? 색온도랑 색조, 노출 노출은 어떻게 기준점을 잡으시죠? RGB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을 보고 판단을 하세요? 오 고수네요 이 두 분은 고수예요 자, 첫째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모니터의 밝기는 주변 밝기랑 연동해서 움직여요 여러분이 밝은 곳에 있는데 모니터가 충분히 밝지 않으면 어둡게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모니터를 가지고 기준점을 삼기가 참 애매해요 모니터가 주변 밝기에 맞춰서 제대로 세팅이 되어 있다면 좋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그러면 기준점을 가져야 되는 건 히스토그램이에요 그럼 히스토그램은 뭘까요? 히스토그램 볼 줄 알아야지 히스토그램을 가지고 판단을 할 거 아니야 그죠? 히스토그램이 기준점이 돼야 되는데 히스토그램이 0부터 255까지의 단계로 픽셀의 정보들을 나열해 놓은 그래프예요 그냥 단순한 수치적인 그래프예요 디지털 정보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디지털 사진은 저게 전부예요 저 정보만 있으면 원칙적으로는 어떤 이미지인지 모르겠지만 만들어낼 수 있어요 물론 좌표 정보가 있어야 되지만 어쨌거나 저 정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이미지에 대한 전체적인 분위기라든지 밝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해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지금 히스토그래프 상에서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제가 화살표 보여요? 여기? 이 위쪽이 높이 올라갔죠? 그건 무슨 얘기예요? 픽셀이 많다는 얘기예요 저 지역에 개수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럼 왜 픽셀이 저 지역에 많을까요? 사진하고 한번 매칭해 보세요 저게 어디에 해당하는 부분일까요? 배경에 대한 부분 배경이 밝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예요 나머지는 그냥 쭉 가고 있죠 뭐예요? 한 3분의 1 정도만 밝은 이 면적이 있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분포가 돼 있다는 얘기죠 그걸 기초로 해서 생각을 할 거예요 자 볼까요? 노출 한번 바꿔 볼게요 어떻게 됐어요? 어두워졌죠? 만약 여기 불을 다 끄면 이것도 불만 할 거예요 그렇게 어둡지 않을 거예요 제가 좀 과도하게 옮기긴 했지만 그러면 이거의 기준은 밝기라는 것은 항상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재밌게도 사람 눈은 밝기에 훨씬 민감해요 색조보다는 밝기에 훨씬 더 명료하게 반응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밝기 차이가 나는 거 가지고 아 어둡다 밝다 이렇게 판단을 많이 하죠 디지털 프린팅은 한 번이라도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어? 모니터 봤을 때는 괜찮았는데 뽑아놓으니까 다 어두워 그죠? 100% 어두워져요 왜? 모니터는 주변보다 어두우면 항상 밝게 올려요 여러분들이 왜? 답답하니까 이미지를 보려고 그러는데 주변보다 밝아야지 얘가 그래야 정확히 보일 거 아니에요 주변이 밝으면 얘는 어둡게 보일 텐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프린트를 하다가 거기서 봐 그럼 무슨 얘기예요? 프린팅은 뭐예요? 얘는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나요? 못 내죠? 그럼 얘한테 빛은 어디 있어요? 주변의 밝기잖아요 그런데 주변의 밝기는 모니터보다 어두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논리 문제예요 자 모니터가 밝아요 모니터보다 어두운 게 주변이에요 주변에 반사돼서 나온 빛 그건 주변보다 더 어둡겠죠? 그럼 모니터랑 프린트랑 어느 게 밝아요? 뭘 헷갈려 하고 그래 간단하잖아 이렇게 얘보다 얘가 어둡고 얘보다 얘가 어두워 그럼 얘보다 얘는? 얘가 더 어둡잖아요 그죠? 그래서 프린팅은 항상 어두운 거예요 그럼 비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프린팅을 볼 때 밝은 곳에서 비교를 해야 돼요 모니터가 있고 모니터에 있는 위치보다 더 밝은데 그래서 옆에 조명 부스가 있거나 스탠드가 있거나 거기다 놓고 두 개를 비교해야만 색깔이 같은지 밝기가 같은지 판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린팅을 할 때는 기본적으로 밝은 공간과 어두운 공간이 공존하고 있어야 돼요 어두운 공간에는 모니터가 있는 거고 밝은 공간에는 프린트를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걸 기초로 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지금 저렇게 히스토그램이 되어 있다면 문제는 어두운 곳과 밝은 곳에 제가 이렇게 낮춰 봤어요 지금 이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파란색 보이는 거 파란색 보이세요? 제가 요 위에 삼각형을 켰어요 요 위에 삼각형 저게 뭐냐면 제일 어두운 0 농도가 0인데를 표시해 주는 거예요 지금 이 이미지에서 요 부분만 블랙인 거야 퓨어한 블랙 그리고 반대로 밝기를 한번 끌어 올려 볼게요 자 요 부분이 흰색인 거예요 255 완전히 밝은 거 완전히 밝다는 건 뭐예요? 명암도 없고 디테일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걸 소위 말해서 전문용어로 날라갔다고 그래요 날라간 디지털은 절대로 살릴 수 없습니다 날라간 데이터를 프린트할 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이즈를 깔아서 모래가 깔은 것처럼 깔아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두 포인트를 정리하는 거 이게 디지털 프린팅의 첫 번째예요 어두운 블랙과 화이트를 찾는 거 이미지에서 블랙과 화이트를 찾아줘야만 그 다음 작업을 할 수 있어요 그거를 판단하는 것이 바로 요렇게 레벨을 가지고 기준을 잡는 거예요 자 우리 설명을 하기 쉬운 방법은 실제로 리터칭을 할 때 여기서 라이트룸에서 모든 걸 건드려 주면 좋지만 로우 파일 컨버팅에서 다 만져주면 좋아요 만져주면 좋아 왜냐하면 로우 파일은 훨씬 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걸 잘 조절해서 T 파일이나 JPG 파일로 바꾸면 딱 정착이 되는 거예요 이미지가 요 두 개를 변환하는 과정을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해서 계산하는 과정이라고 해요 이전까지 로우 파일은 그냥 숫자 정보고 이 안에 집어넣고서는 요리해서 결과물을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요리하냐에 따라서 결과물이 차이가 나요 첫 번째로 신용 써야 될 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노출이에요 밝기를 정의해 줘야 돼요 어떻게? 히스토그램을 보면서 양쪽 끝단에 활성화 시켜서 진짜 블랙이 얼마나 있는지 진짜 화이트가 얼마나 있는지를 꼭 확인해 주셔야 돼요 화이트가 스파클링처럼 작게 다다다다다다 박혀 있는 거 정도는 좋아요 그런데 이만한 덩어리로 있다 그러면 거기는 그냥 날라갔다고 보시면 돼요 이게 제일 가슴 아픈 게 뭐냐면 해를 찍으면요 해는 어쨌거나 제일 밝기 때문에 얘는 동전구멍만 한 게 뻥 뚫려요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살아나거든 포기하세요 이건 나중에 살리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그거를 제외하고는 흰색은 스파클링 외에는 존재하면 안 돼요 블랙은 의외로 덩어리가 좀 있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블랙 때문에 사진이 더 풍부해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주의할 건 뭐냐면 블랙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디지털에서는 디지털 노이즈가 증가돼요 그래서 노출을 잡을 때는 항상 언더보다는 오버로 찍되 날아가지 않는 범위로 세팅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카메라 디지털 카메라에 보면요 항상 히스토그램 워닝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그게 별게 아니에요 감마 워닝이라는 기능은 대단히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RAW 파일로 안 찍고 JPG로 저장을 한다거나 T파일로 자동으로 저장하게 쓰신다면 반드시 그 알람을 켜놓고 촬영하셔야 돼요 그래서 화이트가 너무 날아가거나 블랙이 너무 묻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출을 설정해 줘야 돼요 실제로 말씀드리면 디지털 카메라에서 노출계는 의미가 없어요 노출계는 필요 없어 왜? 히스토그램이 더 정확한 노출이에요 히스토그램은 결국 찍고 난 정보를 분석한 거기 때문에 그게 곧 노출계를 넘어서는 완벽한 정보인 거예요 그래서 히스토그램을 분석할 줄 알면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 히스토그램